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미국변호사 김민경입니다. 미국 투자인민에 있어서 이주업체 실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주업체 역할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주업체의 역할은 미국 투자인민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자자를 대신하여 모든 실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인민에 있어서 프로젝트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주업체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주업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많은 프로젝트와 리지널센터에 관한 실사를 통해 이를 선별하고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적은 프로젝트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대신해서 영주권 취득부터 원금 상황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를 대신해서 안전한 투자인민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으려면 이주업체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췄는지 꼭 주의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주업체의 전문성입니다. 미국 투자인민은 이민법, 예를 들면 반드시 위험을 수반한 투자, 최소한의 투자기간, 최소 고용창출 조건, 그리고 증건법, 예를 들자면 투자자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위험요소 고지 의무, 공시 의무, 관리감독을 받을 의무, 마지막으로 계약법, 예를 들자면 융자기간, 연관 수익, 안정장치 등 이 복합적으로 모든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나 리저널센터 또는 프로젝트 개발사가 꼭 지켜야 하는 강제법인 이민법, 증권법과 당사자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계약법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투자인민의 목적인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을 빠르고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주업체의 전문성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투자인민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온 경험, 즉 원금 상환까지의 경험이 있는 이주회사인지, 회사 내의 이민변호사, 상법변호사, 투자금융 전문가, 회계사 및 세법 전문가가 상주하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문인력 구성 여부는 빠르고 안전한 영주권 취득과 확실한 원금 상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주업체의 전문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주업체 내부에 전문인력이 구성되어 상주하고 전문적인 프로젝트 분석을 하고 있는지 여부, 이주업체의 연도별 투자인민 I526 승인 및 접수 건수, 이주업체의 누적 투자인민 I526 접수 및 승인 건수, 이주업체의 조건 해지 I829 접수 및 승인 건수, 원금 상환 건수 이외의 다른 부수적인 서비스, 예를 들면 제입국허가서 교육 컨설팅, 정착 서비스, 주택매매 사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지 유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숫자들이 근거 없는 홍보용 숫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해당 이주업체에서 직접 승인, 수속을 받은 건수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